어엉 아하우! 보여졌어 와우 오오 아 블록달러도 한번 올라가보지 와우 헤헤 오오 박스 아아 아 3점 아 리바운드가 아아 와우 오오오 아아 블락슛 아 3점 다시 리바운드 김단디 자 1쿼터 리바운드 차이가 상당히 많아 보이시죠? 아아 아아 이런게 왜 안들어가냐고 오오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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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 아 이게 뭐야 아아 아아 와아 앤드워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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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간결하게 딱딱 달았는데 신지현 아아 지금도 어려운 자세의 휴식이네요 이 커타가 너무 차발리는데 이거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기저원 네 첫 패스를 왠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던지는데요 마울입니다 iction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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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네 아 아니 이게 뭐하는지 꼴이 최규야 아!! 오~~ 요새 잘 돌아간다 싸야죠 아~~ 갑자기 불을 아~~ 취... 오~~~ 번져! 그래! 아 블락 역시! 아우 리바운드가 아우! 쵁 shares 더 못놨냐? 아휴 어어어어어어어 야 빼지마두고! 그냥 쏘지 아 오늘 잘 터지는데? 점수차 이거 뭐야 그냥 스무스하게 발려버리니까 뭐 이거 아 와 벤츠 멤버 좀 넣어줘 우리 은혜 어 어 야 어 어 아 아 그냥 뭐 아 왜 빼냐고 올라가라고 좀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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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?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얘 왜 아 아 야 아 벽돌 소희가 진짜 안 들어간다 아유 아유 아 아 아 후보선서 아예 안 넣을거야 아 흐흐흐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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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밥이나 먹을 걸 그랬어